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를 추진합니다. 해운대구는 외국인 체납자 명단을 보험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내 보험 가입 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외국인에게 보험 압류를 예고한 뒤 납부를 거부하면 즉각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외국인은 410여 명으로 2억 3천여만 원 상당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